엄마, 엄마만 살짝 봐. 나 궁뎅이에 뭐가 묻었나 봐. 안 묻었어? 이게 북을 계속 오래 채서 그런가? 뭔가 밑에서 찌끔찌끔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난 생리 터져가지고 또. 오빠가 본다고? 안 묻었대. 봐. 안 묻었대. 아휴, 우리는 이렇게 참 그래요. 1년 300년씩을 행사를 다니잖아. 근데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. 이게 하얀 옷이라 잘못하면 새가지고. 어느 날은 아버지 저 잠바를 벗어가지고 앞에다 둘러간 적도 있고. 그런데 딱 그때 생각하면 이게 진짜 최고야. 행주비누. 우리 행주비누 많이 사셨죠? 아시죠? 이거는 제가 써본 얘기만 해드릴게요. 제가 써본 얘기만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하얀 옷, 하얀 양말 이런 거 애지관에서는 세탁기로 돌려도 안지고. 그리고 우리가.